식당이나 휴게소 등지에서 중국산 김치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김치 생산업계가 기능성 김치 개발을 틈새 시장으로 보고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해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는 20만여 톤, 1억 달러를 넘습니다. 국내 김치 시장의 점유율이 30%를 넘어섰고 식당 등 대량 소비처는 오래전부터 중국산 김치가 점령했습니다. 값싼 중국산에 치이고 국내 김치 소비량마저 감소하면서 국내 김치 생산업계는 설 곳을 잃었고 도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의 한 김치 가공 공장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김치 개발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삼채잎 김치와 장아찌, 한약질 첨가한 청명김치를 개발하고 황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배추,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스테비아 배추를 선보였습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된 항암배추를 재배해가지고 기능성 김치를 만들어서 소비자들 욕구나 기호에 맞는 김치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발효식품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 중국에도 볶은 김치를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김치 개발과 틈새시장 공략으로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웅연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